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딱 10개의 명사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영어 읽는 법칙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요. 지난번 똑같은 시간에 우리가 12개 단어를 공부했어요. 그 시간에도 많은 영어 읽는 법칙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딱 10개만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이 약간 길어서. 그래서 발음법칙 찾는 것과 또 어떻게 그 단어들이 활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10개의 단어들은요. 가장 많이 쓰는 명사 순서대로 나열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단어들을 읽을 일도 많고 해석할 일도 많고 쓸 일도 많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단어들 보이시죠? 이 10개를요. 대부분 다 보신 단어들일 거예요. 뭐, 특히나 좀 짧고 쉬운 단어들도 꽤 많죠?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발음 규칙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음 장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단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네, 너무 쉽습니다. 옆에 한국말로 써놨어요. 컴퓨터라고요. 네, 영어로도요. 컴퓨터라고 읽으면 됩니다. 한국식으로 읽으면 그렇고요. 그 밑에 제가 컴 나누고, 퓨 나누고, 뒤에 T-E-R, 털 나눴어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읽혀요. 컴퓨터. 그러니까 한국말 컴퓨터가, 터가 아니고, 러 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리을, 어, 리을. 컴퓨터.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컴퓨터. 컴퓨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여기서 찾으셔야 되는 법칙은요. T-E-R이에요. 네, T-E-R로 끝나는 단어들이 영어에서 굉장히 많고요. 발음이 대부분 러 로 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두 번째 줄 보면요. W-A-T-E-R. 너무 쉬운 단어죠. 우리 통상 쓰는 물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읽죠? 한국말로는 워터라고 읽지만 영어로는 워르 이렇게 읽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워르. 워르. 좋습니다. 그 옆에 있는 단어는요. later. 나중에라는 뜻이요. later. 이라고 또 읽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거는 편지라는 뜻의 letter. 그러니까 letter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T-E-R 하면 대부분 러. 러. 이 발음 난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러 발음하시면 영어 발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워터 보다는 워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어에서 T-E-R 배웠고 이 컴퓨터를 하면 사실 여러분이랑 더 나눌 만한 게 없어요. 컴퓨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컴퓨터 다들 알고 계시고요.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컴퓨트라고 하는 동사도 있어요. 계산하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R만 뺀 거예요. 컴퓨터. 계산하다라는 동사도 있고 이 컴퓨터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컴퓨터는 하드웨어랑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강의에서 다루는 게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은데 하드웨어 하면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컴퓨터를 보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딱딱한 겉에 있는 케이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같은 것들은 바로 하드웨어. 딱딱하니까 hard.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드러운 것들 있죠? 소프트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요? 지금 보고 계시는 핸드폰? 딱딱한 겉에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액정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 유튜브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는 점 좀 참고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 한번 볼까요? M.E.A.T. 읽어보시죠. 네, 맞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이런 거 배워야 되나? 쉽기도 하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배울 가치가 있어요. 일단 이걸 읽을 때는요. M.E.A.T. 라고 읽어요. M.E.A.T. 자, 우리 그 런천미트 아세요? 런천미트? 네, 그 스팸 같은 통조림에 들어있는 햄이잖아요. 런천미트. 근데 M.E.A.T.가 결국 곡이라는 뜻이고요. 일단 먼저 한번 따라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M.E.A.T. M.E.A.T. 자, 보시면 제가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다가 E.A.A. 라고 해서 쭉쭉 단어를 써놨어요. E.A.가 발음이 두 개가 있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 E.A.가 모음이 두 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음, E를 길게 장모음으로 읽어준다. E. 이렇게 읽히는 단어들이 있어요. T. 차죠. 그 옆에 E.A.T. It. 먹다라는 뜻이고 그 옆에 있는 C. 바다라는 뜻이에요. 다 어떻게 읽혔죠? E. 하고 읽혔습니다. 대부분 많이 이렇게 읽히고요. 두 번째는요. 또 E.A.가 있는데요. H.E.A.L.T.H. 어떻게 읽히죠? 힐스인가요? 힐스. 우리 운동하러 어디 갑니까? 힐스장 갑니까? 헬스입니다. 자, 똑같이 E.A.이지만 위에 있는 거는 E. 라고 읽혔고요. 아래에 있는 E.A.는요. 에. 라고 읽혔어요. 자, 헬스. 그 옆에 있는 거는요. 헤드. 머리. 그 옆에 있는 건 브래드. 하고 빵이에요. 이 똑같은 예문을 지난 시간에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열흘 전에 우리가 명사 열두 개 배우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또 알려드리니까 다음번에는 E.A.가 나오면 발음이 어떻게 난다? 두 개가 난다.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컴퓨터를 배웠을 때 T.E.R.로 끝나는 단어들 배웠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MIT. E.A.T.로 끝나는 단어 제가 몇 개 갖고 왔어요. 자, 이렇습니다.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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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어디 앉아있는 자석, 좌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 저기 침대 시트, 소파에 있는 시트, 자동차 시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마 여기서 한국식으로 변해서 시트, 시트 얘기하는 것 같아요. S.E.A.T. 하면 이제 앉아있는 자석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옆에 H.E.A.T. 다 E.A.T.는 E.A.T. E.A.T. 하고 발음이 나네요. H.E.T.는요? 그 우리 히터라고 하죠? 히터, 여기 뒤에다 E.R. 붙이면 히터가 되겠네요. 히터 따뜻하게 하는. 그래서 H.E.T. 하면 열기, 뜨거운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옆에는 Great. Great. 라고 쓰였어요. 네, 여기 있는 E.A.T.는요? 네, 두 번째에 있는 H.E.A.T. 할 때처럼 Great 이렇게 발음이 났고요. 대단한, 대단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A.T. E.A.T.가 발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E.A.T.도 발음이 두 개가 나겠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또 한 번 다른 단어 살펴볼게요. 자, Y.E.A.R. 여러분 한 번 읽어보시죠? 네, 이거는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은 음, 저 몇 살이에요? I am, 뭐 예를 들면 45살이에요. I am 45 years old. 할 때 배웠던 E.A.T.에 들어갔던 E.A.R. 이에요. 자,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해 내지는 1년, 2년 할 때 연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요. E.A.T.가 보니까 어, 앞에 단어에서도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는요. E.A.T.가 E.A.T.하고 길게 읽혔어요. 자, 여러분 Y는 무슨 발음 나죠? 어, Y도 E 발음이 나는 게 대표 발음이에요. E와 E가 합쳐져서 E. 어, 이렇게 됩니다. 어, 제 느낌에 이게 E랑 E랑 합쳐지면 우리나라는 기억이랑 기억이랑 합쳐지면 쌍기억이 되잖아요. 어, 뭐 그렇지까지는 않고요. 영어에서는 중복되는 발음은 보통 안 하죠. 네, 그래서요.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E'. ear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ear 자 좋습니다. 알바를 많이 듣고 잘 안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ㄹㄹㄹㄹㄹㄹㄹ 한 번 해볼까요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입천장에 혀가 안 닿고 발음을 뒤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안 되실 거예요. 대부분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밑에요. 이 ar로 끝나는 단어들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사실 영어에는요 어원으로 단어를 공부하면 시작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겹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시작하는 세 개 네 개 단어들이 겹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읽는 법에 따라서는 끝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패턴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요 h-e-a-r hear 듣다 w-e-a-r wear 옷을 입다 양말 같은 거 신다 모자 같은 거 쓸 때도 wear라고 합니다. 몸에 걸치는 거 어떤 거 near n-e-a-r near n-e-a-r 근처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a-r 지금 제가 이제 e-a-r 앞에다가 알파벳 하나 붙는 것만 가지고 왔는데 알파벳 두 개도 붙고 세 개도 붙고 해서 e-a-r 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e-a-r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말했죠. 45 years old 나이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외국인을 만났어요. 우리 나이에게다 보면은 한국 나이랑 외국 나이가 달라요. 그래서 너 언제 태어났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영어로 날짜를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1975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냐면요. 우리가 원래 숫자들을 읽으면 one thousand nine hundred seventy five 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두 개 두 개 읽어요. 편하게. 네. 너무 길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그래서 19 19 75 75 75 75 75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1975 이 정도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요. th a n k s 자 이거 정말 많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thanks thanks 감사합니다 내지는 감사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가 명사를 보고 있는데 이 thanks가 감사 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좀 어 고마워요 하고 감탄하는 말로도 좀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 볼게요. 자 제 발음 한번 잘 들어 보세요. thank you 라고 하죠. thank you thanks 이렇게 제가 발음 했어요. 자 이거 좀 초점 맞춰서 다시 한번 좀 따라 해 보세요. thanks 자 혀의 외치는 또 동일합니다. 이와 이사이에 혀를 껴 놓고 바람 빠집니다. 자 어떻게 해요. th 성대 안 울렸죠. 성대를 울리면서도 th 한 번 더. 네 그래서 th 아니면 th 발음이 난다는데 여기서는 th 발음이 났네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께 중요하다고 했던 nk 발음. 네 thanks s는 빼고 nk n 발음 ㄴ 아니면 ㄴ 발음이요. ㄴ이랑 ㄴ 발음 중간이요. ㄴ ㄴ 이게 n 발음이요. k는요 k 발음이죠. 그래서 nk로 끝나는 단어들 모아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nk로 끝나는 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 마시는 거 drink drink의 영어로요 drink ink 응 응 응 들리셨죠. drink sink 우리 sink대라고 하죠. sink대. 맞아요. 이 sink에요. sink가 가라앉는 거 가라앉다 이런 뜻이 sink거든요. 그래서 drink sink 그 옆에요. think 자 우리 thanks 배웠는데요. think think 그 옆에요. link think는 생각하다구요. 그 옆에 있는 건 link link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 링크가 걸려있을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세요. 링크가 어떤 대로 이제 연결되는 거에요. 탁 누르면 탁 가는 곳. 그래서 nk nk nk로 끝나는 단어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패턴을 알아두시고요. thanks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그냥 설명드릴 것도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해외 나가시면 해외 여행 나가시면 thank you 입에 달고 사시면 좋습니다. 정말 thank you 라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약간 좀 한국 사람들은 좀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은 외국인들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만 공허한 일 있으셔도 thanks 내지는요. thank you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좋고요. 음 한 가지 또 한국 분들이 잘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 비행기에서 라든지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예를 들면 물을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식사 드릴까요? 했을 때 싫을 때 싫을 때 싫을 때 있잖아요. 좋으면 yes 좋아요. please yes please 주세요 얘기하면 되고요. 싫을 때는요. 한국 분들 대부분 다 no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no 아니요. thanks 그래서 no thanks 라는 말 들어 본 적 있으시죠? no thanks 이게 좋은 의미에요. 왜냐면 내 의사는 하기 싫어요. 뭐 물 더 드릴까요? 아니요. thanks 고맙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누가 물 더 드릴까요? 물어봤으니까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물어봐 줘서 고맙습니다. no thanks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예의바른 한국사람 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m-u-s-i-c oh 쉬워요. 어떻게 읽습니까? music 아 music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music music 자 제가 music이라고 얘기 안 했죠. s 도 사실 발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 발음 총정리 백화사전식으로 해서 여러분께 강의해 드렸던 적 한 번 있는데요. 그때 s 발음을 제가 몇 개를 했냐면 네 개를 했습니다. 시읏 》 여기서는 우리가 ic로 끝나는 녀석들을 좀 볼 거에요. music. eek. 이 발음 했죠. 가장 밑에 보면요. magic. 마술이라는 뜻이죠. magic. public. public 공공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공간 말고 공공의 공간 아니면 공공의 무언가를 할 때 공공의라고 쓰이는 public. 자 그 옆에요. organic 갖고 있습니다. organic. 우리 organic 하면 보통 그 자연에 뭔가 그 썩거나 향신료 치거나 뭐 저기 비료가 아니라 농약 같은 거 안 준 그런 거 organic 이라고 합니다. 다 어떻게 끝났죠. ic. ic. 자 알아두시면 좋겠구요. 그 밑에 있는 prson. 너무 자주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읽으셨습니까. person. 이라고 읽어요. 뜻은요. 개인.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내지는요. 개인을 뜻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person. person. 자 여기 아마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에요. 선생님. son인데 그럼 person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person. 맞아요. o 가요. 여기서 무금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o는 무금이라고 써놓고 옆에다가 p-e-r-s-n이라고 썼죠. 네. o 없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per 하고 s-n. s-n. o가 발음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요. 제가 그 두 번째 줄에 써놨죠.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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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per s-n처럼 s-n으로 발음나죠. s-n. o가 발음이 안 납니다. season 하면 계절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호텔 중에 four. 네 가지. seasons. 계절의 호텔 있죠. the four seasons 호텔 있죠. season 계절이에요. 그 옆에 reason. reason. season이랑 거의 똑같죠. s가 r로만 바뀌었습니다.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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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이유라는 뜻이에요. 이유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옆에 prison. prison. prison 하면 감옥이요. 감옥. 옛날 때 그 미국 드라마 중에 prison breaker? prison breaking? 어. 그런 게 있었어요. 감옥 탈출하는 그런 어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s-o-n 나오면 o가 발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s-o-n 하나로도 단어가 이루어져요. 어떻게요? son. son. 아들이라는 뜻의 son이라는 단어가 있기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이 person 하면서 알아두셔야 될 게 지난 시간에 우리 people 배웠습니다. people. 뭐죠? 사람들이에요. people 자체로 여러 명을 뜻하고요. 그 person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야기하려면 person 뒤에다가 s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요? persons. persons. 그래서 네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for persons 내지는 for people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람이나 개인이라는 뜻을 가진 person 뒤에다가 al 붙이면요. personal. personal. personal이라고 많이 쓰이는데 개인의에요. 개인의. 개인의. 그래서 personal banking. 개인의. 개인의. 개인만 상대해주는 그 은행 서비스도 있고. 음. 뭐 예를 들면 personal call 하면 개인의 차.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어. 많이 쓰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해볼게요. 자. 열 단어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역시 저는.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m-e-t-h-o-d 가 있습니다. 이거. 어. 사실.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는 한데요. 초급자 레벨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꽤나 낯서실 겁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한번 추측해보세요. 네. 제가 여기다가 힌트를 하나 드렸죠. o가. 어. 발음이 난다. 라고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m-e-t-o-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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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th 발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엄청 자주 쓰는 단어 아니니까 우리 레벨에서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method 말고도 way라고 있어요. 이 way 하면 길이라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알기로. 맞아요. my way 나의 길 나의 방법 나의 방식 이란 뜻인데 보통 우리가 way라고 할 때는 좀 편한 방법들 이야기 에요 편한 방법이 좋고 편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뚜껑을 따는 방법 아니면 어떤 요리를 하는 방법과 같이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 편안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일상적인 방법을 쓸 때는 way라고 씁니다. 하지만 뭔가 과학적이거나 학문적 이거나 기술적인 방법을 쓸 때는 method 라고 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우리 매일매일 자주 쓰는 단어죠. data 어떻게 읽죠. 데이터에요. 여러분 데이터 무제한 하셨습니까 데이터 무제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 무제한 해도 아 역시나 인터넷이 좀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유튜브 보고 있으면 화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화질 설정하는 방법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 드릴게요. 제 강의가 조금 흐릿하게 보이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질 설정을 화질을 자동으로 해놔서 인터넷 안 좋은 데 가면은 화질이 엄청 떨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화질을 1080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딱 설정을 해놓으면 제가 1080 이상으로 업로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1080p로 보시면 언제나 이 선생님 얼굴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자주 쓰는 데이터 인데요 참 그래요 여기 a가 하나 또 a가 두 번째 있어요. 근데 둘이 발음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나라 말로 쓸 때는 앞에 있는 건 day라고 쓰이고 뒤에 있는 건 타 라고 쓰여서 a랑 a라고 쓰죠. 자 맞습니다. 이거는요 발음이 두 개에요 1번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발음 을 해볼게요 제가 데이터 데이터 이거구요 두 번은요 데이터 데이터 라고 해요. 자 첫 번째 말은 우리한테 좀 익숙해요 제가 그래서 가로 치고 써놨고 이게 보통 영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데이터 데이터 한번 따라 해볼게요 데이터 데이터 자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도 전혀 무방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데이터 보다는 약간 데이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온 a를 우리가 apple apple 사과할 때 a라고 발음 나잖아요 그때 썼던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데이터라고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자료나 우리가 쓰는 그 데이터에요 우리가 데이터 수집해서 어떤 의미 있는 자료들을 가공 하죠 그런 데이터도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나 휴대폰 상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들도 되고요 데이터가 막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ta로 끝나는 단어를 제가 좀 모아 봤습니다. 엄청 많지는 않아요. 소나타 있어요. 소나타. 소나타 뭐죠 자동차 맞아요 자동차도 소나타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피아노 협주곡 할 때 소나타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소나타 그 옆에는요 파스타 파스타 이탈리아 음식 파스타 그거 역시도 ta로 끝나서 ta ta 이렇게 끝나고요 그 옆에 santa 라고 있어요. santa 이제 한 두 달만 있으면 santa 할아버지 오시는 크리스마스가 오겠네요 그래서 ta는 대부분 ta 라고 끝난다 그리고 데이터랑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랑 좀 나누고 싶은 문장 정보들은 이렇네요 save data save 저장하다 란 뜻이요 save 저장하다 어 우리 돈 같은 거 저축하는 것도 save 라고 해요 맞아요 제가 어 여러분이랑 어 강의 하려고 이렇게 강의 자료를 막 만듭니다 강의 자료를 만드는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제가 지필하고 있는 지금 책 지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두 번씩 막 꺼져요 그럼 제가 30분 동안 했던 작업들이 날라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save 저장해 놓는 저장해 놓는 버릇이 생겼고요 그럴 때는 우린 보통 save data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다 그 옆에 big data 라는 거 있어요 big data 뭐죠 tv에서 맨날 나옵니다 맞아요 우리들이 인터넷 상에다가 검색 하고 또 인터넷에 올린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합니다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 선거 같은 거 보면 뭐 big data에 기반해서 쪼고저쪼 이야기 하는데 맞아요 이 제가 지금 뽑아온 이 단어 역시도 big data에 기반해 놓는 게 맞아요 전 세계에서 쓰이는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순서로 쫙 정렬해 놓은 걸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big data 란 말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겠네요 마지막 장 가보겠습니다 요거 f-o-o-d 한 번 읽어볼까요 네 이거 쉽죠 우리 푸드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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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합니다 그때 나오는 푸드예요 푸드 영어로는 푸드 푸드 좀 많이 다르죠 푸드 푸드 할 때 F 발음 푸흐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거 food라고 하시면 안되고 food 이러면 더 멋있게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food. 따라해볼께요. food. 네 잘하셨습니다. 음식 내지는 식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만한 건 다 food인 거예요. 자 오, 오 발음이요. 이게 참 난해해요. 아무도 정리를 안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정리하고 봤더니 오, 오 발음은 두 가지의 발음이 나요. 근데요. 한국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food랑요. good. food. good. good두요. g-o-o-d 따봉. 좋아라는 good. 단어 역시도 오, 오가 들어가죠. 근데 제 생각에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건 좀 너무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크게 구분하지 않으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오, 오가 들어가면 원래는 어떻게 읽어야죠? 오가 두 개 있으니까 오 하나만 길게 오 이렇게 읽어줘야 정상인데 그렇진 않고요. 우, 으 발음합니다. 우, 우, 우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food. 가장 밑에 줄이요. school. school. 어, school이요. school. 근데 이것도 school보다 school. 이렇게 발음이 되게 멋있어요. 어떻게 제가 한번 하는지 따라해보세요. school. school. 좋습니다. 네. 안 된다고 해서 혀를 잡고 이렇게 팡팡팡 때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옆에요. book. book. 책이에요. 그 옆에 보다. look. look. 까지 해서 오, 오는 우랑 으 발음 난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어려워요. th, e, o, r, y. 한번 읽어보시죠. 네. 자, 자, 이, a.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 이랑 가장 많이 어울려서 쓰는 모음은 이, a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o가 나왔는데요. 자, 이 마지막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초보레벨에서는 자주 쓸 일도 없고요. 어떻게든 제가 알려드릴게요.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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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발음이 나고요. 이, o 발음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이 하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theory. theory. 어, 네. 자, th, th, e에다가 e 해서 c, r, y, r, y. 그래서 theory. 라고 읽어요. 네. 이론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걸 theory라고 안 하고요. theory 라고 해요. theory. 자, 왜냐면요. 이, o가 발음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발음은 e, 한 발음은 e, o가 돼요. 자, 마지막 줄에 제가 v, i, d, e, o라는 걸 써놨어요.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어떻게 읽나요? 영어로 video. v, d, o. e, o. e, o. 들으셨죠? 비디오 할 때 e, o를 여기다가 넣으면 theory. 이렇게 돼요. 네. 어려운 거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e, o, e, o 발음은요. 음, 외우실 필요나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 o가 들어가는 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e, o가 들어가는 모든 단어를 다 봤는데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이라는 단어만 외워보겠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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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유명한 그 패션 브랜드 중에도 theory라는 게 있어요. 네. 자, 한 번 따라해 볼게요. theory. theory. 이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theory. theory. 자,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서도 조금 어려우셨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컴퓨터, myth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쉽죠. 하지만, method 내지는 theory. 이런 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어떻게 할까요? 네, 한 번만 더 복습해 보고요. 그래도 안 외워지면 그냥 너랑, 아, 너랑 나랑은 인연이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컴퓨터, 이해 안 되시면 이해 될 때까지 들으세요. 근데, theory, method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절대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주 안 쓰이고요. 제가 자주 쓴다, 중요하다고 했던 것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두 번째 채널이 있어요. 영어 읽는 거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채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찾아가셔서 구독 꾹 눌러주시고 거기 있는 영상들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제목은요. 친절한 대학 기초 영어입니다. 네, 제가 여기 밑에다가 설명에다가 써놓을 테니까 링크 한번 타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